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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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니야 아니야 다 번개야 번개지 해봐 기다려 자 기다려 특식을 줄게 오늘 특식 특식 오늘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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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특식 줄게 기다려 봐 오늘 아이고 시끄러워 의자 어저께 상 받아서 주는거야 자, 번개야. 번개, 번개야. 자, 번개야. 번개는 먹지 말고. 자, 다니. 다니, 다니, 다니. 아, 잠깐만. 아, 집으로 줄게. 자, 신바. 타라. 타라, 여기 있어라. 자, 타라. 야, 여기 하나가 없지? 어? 잠깐만. 야, 월이야. 어? 내가 분명히 여섯 개 갖고 왔는데. 하나가 어디 갔지? 한두 개, 너도 안 먹잖아. 어리, 상하다. 어리야, 너 거 없어. 어리, 이리 와. 어리, 우유 줄게. 어리, 너 우유 줄게, 이리 와. 어리, 우유 줄게, 어리는. 잠깐만. 어리, 우유 줄게. 이리 와 봐.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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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그거 먹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어리. 어리, 너 우유 줄게. 우유도 오늘 하나씩 주려고 그랬어. 아, 그, 신바. 하나 얻어 먹었어. 자, 어리, 우유도 먹어. 자, 이거 어리. 천둥이. 어, 다이도 줄거야. 자, 그리고 또. 찌져다 조금만. 야. 이네. 어머니. 진짜 오늘. 천둥이한테 고맙다고 그래. 자. 찐끄하다. 찐끄하다. 아이고. 이건, 찐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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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안이야!!! 그냥 더 부거나 먹어. 찐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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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줄게. 자, 이제 먹는 거 좀 봐. 자, 천둥아. 천둥이 줄게. 아, 이거 얘가 어떻게 주지? 자, 천둥아, 잠깐만. 아니, 여기 좋잖아. 아니, 이게. 자, 5, 6, 6에다 어디 갔지? 번개 하나 들려줘. 번개야, 하나 들려줘. 안 되겠다. 아, 여기다. 천둥아, 여기. 밖으로 세다 줄게. 밖으로 세다 줄게. 자, 싹. 아하, 기다려봐. 아, 너부터 줄까?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월야, 이거 하나씩은 먹는 거에요. 하나씩은 먹는 거니까 이거 안 되고. 자, 이거, 이거. 터뜨려줄거야. 잠깐만, 터뜨려줄거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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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좀. 자, 월이 너 먹었잖아. 자, 천둥이. 천둥이. 자, 천둥아. 자, 이거 먹어. 아, 이게 또 그릇이 일었네. 자, 이거 먹어. 월이야, 월이야. 월이야, 월이야. 월, 너. 아, 월, 다 먹었는데. 너 부가 안 먹어? 다니? 월이야, 대가리 남았다. 우리 집어와. 그렇지. 어. 야, 센빠. 센빠, 너 우유 먹을 차례. 시빠, 이거. 야, 센빠. 우유. 야, 야, 우유. 야, 자, 우리 씨저 하나. 씨저 하나. 강아야, 줄게 기다려. 너 그 안 먹는거 다니. 머리 줘도 돼? 이거 먹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이고... 갑자기 시끄러워지겠네 좀 벗겨줘요 OF 알았어 벙글 번개 혼자 intense 머리가 너무 불꼈 savings 예상된 사법 뭔가 키가 배가 키는 어디가 아 머리 머리가 머리가 심보 조조조 조조 1 b 으 하아 고춧가루 너 단량 다 먹었어 너 다 먹었다고 듣던 인마 이게 누구냐면 보라 하고 어? 나 씨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 참 천둥이로 구겨줬구나 아 씨 또 갖고 와야겠다 이거 보라 보라 아 보라 보라 올라가 아 심바야 이거 이거다 보라 꺼잖아 안돼 뭐 다 먹었어 아 저기 심바야 자 보라 보라 이리 와 보라 먹는거 보라 먹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라 올라가 보라 올라가 보라 보라 올라와 보라 보라 웃어 보라 안 먹어? 자 보라 먹어 잠깐만 보라 심바 너 먹었다고 심바 이거 먹어 너 보라 먹은거 먹어 이게 자 이제 몇 대 대가리나 먹자 아니 이게 몇 대 대가리나 먹으라고 그래 또 선한거 갖고 와야 돼 자 야 근데 송송아 너 너 이거 통마리 안먹을걸니? 안먹을거면 다름에 줄까? 너 근데 그 부가 어디서 났어? 야 다니꺼를 집어와서 먹네 다니꺼를 자 서라 서라 잠깐 잠깐 아 됐어 아 됐어 먹어 아이고 씨 에이 에이 물통이 빠르다 에이 이런 자 됐고 아 우유도 줘야지 자 우유도 발 동동하지 마 너 이거나 먹어 보라 다 먹었니? 자 먹어 이거 먹어 서라 신바야 아 여기 하나 있었네 아 이런 누가 안 먹었니 그럼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다니야 너 하나 더 먹어 너 임신했잖아 너 밥만 먹어 내가 신바 봐줄게 자 밥 먹어 신바 아유 신바 아유 알았다 알았다 신바 일어나 신바 여기 그릇 여기다 먹어 자 신바 여기다 먹어 그렇지 보라 다 먹었어 됐어 됐어 자 우유 3개 남았네 13개 남았어 13개 남았어 13개 다 10개 다 먹었네 아유 아유 리스펙트 손잡이 떠 이렇게 자식이는 아 자 서라 서라도 풀어놓고 자 청소나 좀 할까 서라도 좀 풀어놓을게 서라도 좀 풀어놓을게 야 숙제들은 안 돼 숙제들은 조금만 기다려 봐 완전 다 사라지면 돼 완전 다 사라지면 돼 하 앤 내 모서라도 다 끝난것 같다 그렇지 여기 아주 그냥 호수로 아주 뭐를 충전해야 되겠구나 호수로 충전해야 되겠구만 호수로 충전해야 되겠어 호수로 충전해야되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 뭘 더 달라고 네 임마 말 먹었잖아 단이 어 이제 다 먹은 거야 이게 없어 아직도 냄새가 나네 우리 심바하는 부분이 단이 더 들어가 있어야겠다 조심해서 참아 됐어 아 아... . . . . . . . . . 다 먹었어. 이거 쓰레기야. 신발 이거 쓰레기. 신발 있다가 밤에 풀어줄게. 됐지? 신발 밤에 풀어줄게. 설아 넌 괜찮니? 다 끝났나? 딱 한번 잡아뜨려 볼게요. 제가. 야우야. 이걸 못 찍었네. 슬쩍 어리가 가져가는 거를. 이거를 못 찍었네. 자 오늘 운동하고 와서 간식 먹었어요. 천둥이 어제 상 받아서 오늘 우유하고 씨저하고 북어하고 먹었네. 천둥이 저기 북어 톱마리를 안 먹어요. 왜. 희한하네. 설아가. 너 뭐하니? 너 거기다 오줌 싸려고 하니? 자식이 이게. 이따 풀어주면 싸. 참아. 어리야. 다 먹었어? 어리 다 먹었네. 천둥이. 에이 안 들어가려고 했다면 저 똥땜에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 천둥이. 자 이제 다시 다 가두고. 설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설아를 풀어놓을. 아 예. 괜찮을 것 같다. 다 끝난 것 같다. 설아를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자 번개 한번 볼까? 에. 아직도 덜 끝난 것 같네요. 번개놈 하는 행동을 보니. 자. 여기서 끝. 이것들 한번 볼까? 이것들 한번 보죠. 뭐야. 혼났어. 단이야. 보라 잡지마. 보라 가끔 좀 까불다가 혼나긴 혼나는데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라가 좀 이빨을 보여서 그러는데. 그래도 혼나. 단이한테는 안 되거든. 야. 보라. 언니한테 까불지마. 알았어. 게임 자체가 안 돼. 단이한테는. 단이도 끝난 것 같다. 근데도 가끔 개개다가 혼나요. 자. 여기서 끝. 아이씨 자꾸 끝내려는데. 뭐가 하나 나올 것 같네. 에. 끝내려는데. 왜 딸을 왜. 그냥 뭐. 에. 그냥 뭐. 발발 기지 뭐. 우리 서라. 저기 저저저저. 자. 거리는 뭐. 변태에서 우리 신바봐봐. 자. 진짜로 끝. 자. 암컷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너 왜 거기 있어. 어. 걸렸구나. 이놈아. 이끼 나와. 아이고. 자. 일로. 근데 왜 거기 있어. 니가. 김밥. 종이